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또 김현장 변호사들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관련해서 이제 법적 공방도 벌어질 그런 분위기인데 당시 제보자라는 인물이 오늘 나타났어요.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스스로 제보자라고 주장한 A씨는 소위 청담게이트 제보자입니다. 이런 명칭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신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소개를 했고요. 또 A씨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의 명함 사진도 올렸습니다. 더탐사 인터뷰에서 처음엔 첼리스트랑 알고 윤 대통령이랑 자리를 했다고 인정했는데 다음날 뻔뻔하게 기자회견까지 했다.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.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. 그러면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기자들한테는 절대 안 준다는 명함은 뭐냐.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을 향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.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겠냐. 술자리에서 대통령이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나.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에 들어간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나. 또 자신의 팔로우들을 향해서 영상이나 녹취도 트윗을 올릴 수 있나 잘 몰라서 혹시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가라고도 물었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